아무리 구조정 성장 산업이고 메가 트렌드 산업이라고 해서 조정 안 받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전세기 돈을 그렇다고 다 빨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보통 진짜 이게 복리의 마법이 무섭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거꾸로 이걸 주가 지수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또 2차전지 섹터에 대입을 해보시면 연초부터 해서 지금 한 7월 중순 정도까지 중간중간에 기복을 그리면서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그 추세로 또 계속 몇 년 동안 간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사실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2배가 올라왔는데 다시 2배가 오르고 2배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굉장히 그 주가 상승률이 가파르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올해 에코프로나 몇몇 업체처럼 일부의 사례가 아니고 섹터 전체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한국 주식시장 전체의 자금을 다 빨아들여야 될 수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2차전지 시장이 구조적인 성장 섹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당연히 중간에 쉬어가는 흐름이 있고요. 특히 소재 쪽이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2분기 실적이 조금 슬로우했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공급 가행 상태에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강물 가격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걸 양극재 판가에 전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래깅 효과라고 하는데 시차가 좀 발생하면서 2분기 실적이 좀 조조했고 아마 3분기도 다소 조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아요. 물론 4분기부터 다시 본격 반등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 흐름들을 조금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산업이라는 것이 향후에 1, 2년 성장하고 말 게 아니고 10년,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다면 여전히 일시적인 어떤 변화 또는 주가 흐름으로 보면 조정인 거고 향후에 성장할 여력은 여전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어차피 2차전지 섹터를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는 흐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4분기부터는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일 것이다. 실적 측면에서 그렇고요. 일시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이유가 좀 겹쳤는데 강물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GM이라든지 일부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의 이제 합작 공장의 가동이 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서 가동률이 본격적인 가동이 조금 지연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흐름인데 이게 이제 뭐 3분기까지는 다소 좀 그런 흐름이 반영될 수는 있어도 4분기 정도 가면 다시 뭐 힘차게 박차 오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4분기로 가면 미국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급승장하는 상반기 때도 50% 이상 성장했지만 3분기도 성장하겠지만 4분기에 가면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에서도 이제 소재와 장비를 좀 나눠보면 사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2차전지 섹터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이제 소재주들이 훨씬 더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왔잖아요. 장비주들 중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어도 대체로는 이제 소재주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못 움직였죠.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저는 장비주들도 좀 본격적으로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조금 단계적인 일시적인 흐름이지만 실적이 조금 부진해질 수 있는 반면에 장비주들은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와 해외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세일 업체들의 본격적인 발주가 잇따르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좀 그때 수주했던 저가 물량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좀 실적이 잘 안 나왔는데 하반기부터는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실적까지도 되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거다. 그렇게 보면 2차전지 장비주들은 실적과 수주가 동시에 급승장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2차전지 장비 업체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구간 아닐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테슬라에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이제 벌써 25일인가요? 보통 모델 Y는 벌써 인도가 이제 시작되고 다음 달에는 이제 뭐 M3P인가요? 네. M3P 배터리라고 하네요. 네. 또 그게 성능이 좋아진 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돼서 다음 달 10월 이렇게 해서 또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중국산 배터리의 기술력이 상당하다. 한국 배터리 위협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건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 한국 배터리는 결국은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실 뭐 저희는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아무나 이제 1등의 지위를 굳건히 가져갈 거다. 기술력도 한 단계 위고 또 전반적으로 고가 시장을 이제 석권하면서 적어도 이제 기업의 매출 규모라든지 수익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장은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또 유럽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6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최소 50, 60% 이상의 이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구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이제 우리 배터리 산업도 계속 개발하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계속 놀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다만 하나 경계해야 될 건 이걸 좀 너무 과장법을 세게 쓰시는 정권가의 전문가들도 있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있고 또 언론들 중에서도 너무 이제 이걸 이른바 낚시질 하려고 너무 이제 막 위기론을 강조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너무 과장된 제목으로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한국 배터리가 금방 추울당하거나 이렇게 무너질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정보들이 많은데 그게 그런 노이즈에는 좀 안 이둘리시면 좋겠다. 네. 그걸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중국 업체들이 기술 개발하는 건 못지않게 한국 업체들이 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이렇습니다. 향후에 이제 시장은 예를 들어서 고가 자동차 시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값도 있고 뭐 저가형도 있고 보급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동차의 구매층별로 서로 다른 어떤 그 전기차 모델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탑재되는 배터리도 어쨌거나 그 선호하는 전기차 모델 가격대에 맞춘 어떤 배터리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그냥 절대적으로 싼 걸 따지면 LPP 배터리가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싸잖아요. 근데 에너지 밀도당 즉 이제 무게당 부피당 에너지 밀도에 따른 가격을 따져보면 국내 이제 삼은계 배터리 그중에서도 하이니켈 배터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성능도 좋고 오히려 상대적인 가격 측면에서 더 싸거든요. 그러나 어쨌거나 절대적으로 싸서 전기차를 그래도 뭐 타고 싶어하는 저가형 전기차 모델이라도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는 사실 뭐 성능이나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져서 주행거리가 짧아진다 하더라도 또는 뭐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LPP 배터리를 선호한다거나 또는 뭐 그게 거기에 필요한 그런 전기차 모델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각각 시장이 세분화돼 갈 거고요. 지금은 아직은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큰 얼음에서 보면 초기 단계라 상대적으로 좀 고가 시장 중심으로 움직인 측면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LPP 배터리도 일정하게 이제 영토 확장을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사람들이 착각하듯이 뭐 하이니켈 배터리 시장은 위축되면서 LPP 배터리 시장만 커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하이니켈 배터리를 비롯한 국내의 다원계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LPP 배터리 시장도 커진다. 그리고 그 LPP 배터리 시장은 중국 업체들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한국 국내 3사도 지금 LPP 배터리를 지금 속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배터리들을 속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LPP 배터리가 중국 업체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걸 먼저 좀 전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개 다양한 배터리 가격대별로 그렇게 지금 국내 업체들하고 중국 업체들이 기술 개발도 하고 경쟁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것 뭐 어떤 중국에서 새로 낸 어떤 배터리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가 막 큰일 났다. 엄청나게 위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M3P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좀 궁금해서 그 배터리 업계 연구원으로 있는 분한테도 좀 물어봤더니 자기도 이제 뭐 딱 나와 있는 걸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보고 대충 추정해보자면 기존에 LPP 배터리와 NCM계 배터리를 좀 섞어서 한 거 아닌가. 중간 제품처럼.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한 60% 정도까지 충전될 때는 이제 NCM 배터리 쪽을 사용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충전 비율이 어느 정도 올라온 단계에서는 LPP 배터리도 빨리 충전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LPP 배터리 쪽을 가동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충전 속도를 좀 높인 거 아닌가. 이렇게 뭐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뭐 상대적인 가격으로 보자면 NCM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은 또 그만큼 원가는 희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LPP 배터리의 뭐 어쨌거나 장점이라는 게 그냥 싼 맛인데 그 싼 맛은 당연히 또 훼손하면서 그렇게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온 그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LPP 배터리 뭐 이제 사용 점유율 전 세계에 이제 탑재 비율이 점점 올라간다. 그리고 특히 21년에 비해서 22년 그리고 올해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뭐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사실 자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LPP 배터리가 그 이른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모델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상대적으로 좀 고가 시장 중심으로 일단 비싸더라도 조금 지불 의사가 있는 그런 구매층들 중심으로 모델들이 나왔고 당연히 이제 보급할 수 있는 뭐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확산되려고 할 때는 좀 저가 차량 위주로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는 일정하게 LPP 배터리를 탑재할 그 니스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당연히 ESS 쪽은 LPP 배터리가 실제로 많이 쓸 수 있고 그거는 예를 들면 올봄에 LG 앤설부터가 미국의 리조나 공장에 배터리 생산 공장 그 건설한다고 했을 때 그때 상당 부분은 ESS용 LPP 배터리 공장으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니스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수요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근데 조금 주목하셔야 될 건 특히나 2021년 대비해서 22년 또 올 들어서 이렇게 LPP 배터리 사용 비중이 일시적으로 좀 급등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약간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착시 현상이 있고 일정하게는 좀 일시적인 현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되게 세계적으로 조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가 테슬라의 즉가 차량. 중국산 테슬라 차량. 그 다음에 중국의 BRD. 이 차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생산된 예를 들어서 상하이 기차에서 생산된 원래는 영국 브레인드인데 MG 같은 차들. 그 다음에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 볼보의 합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폴스타 이런 것들도 사실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유럽 시장에도 꽤 팔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LFP 배터리를 채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어쨌거나 지금 테슬라가 이제 이른바 이런 거죠. 미국 자동차 3사를 비롯해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모델들을 이제 쏙쏙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테슬라가 누리던 어떤 그 전기차 시장의 단독 드리블 같은 이런 상황은 이제는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일단은 당장은 뭐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한편으로 지키면서 다른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차량 가격을 많이 인하하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와 2차전지 밸류체인 전체가 공급가행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치열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도 가격을 내려놓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그게 이제 거꾸로 이제 테슬라는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거든요. 가격을 떨어뜨린다고는 하지만 그게 탑재하는 배터리를 싼 걸 장착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LFP 장착한 모델Y도 국내에 출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 LFP의 상대적인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국내 다원계 배터리는 기본적으로는 미국 자동차 3차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스틸란티스라든지 또는 유럽의 BMW라든지 이런 업체들에 많이 팔리는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본격적인 승장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올해 기존에 나왔던 GM볼트 같은 경우 그 모델들은 단종을 하고 이제 하반기부터 특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맞아요. 그 픽업트럭, 미니밴, SUV같이 이렇게 배터리 탑재 용량이 되게 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LG 엔솔과의 합작사인 얼티엄셀 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니켈 배터리 위주의 그리고 이제 배터리 탑재 용량이 되게 큰 그런 모델들을 6개 정도 이제 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델들이 나오면서 판매량이 이제 상당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테슬라와 테슬라가 아닌 기존 자동차 3사의 전기차 모델들 우리의 이제 비중이 지금은 테슬라가 일시적으로 이제 차량 가격 인하도 하면서 이렇게 방어하면서 판매량을 늘렸지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모델들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다시 한국의 다원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아 LFP 배터리가 이렇게 봐라 빨리 늘어나고 있고 이 흐름만 보면 그 흐름만 보면 뭐 몇 년 지나면 뭐 LFP 배터리가 40% 50% 점유율도 차지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안 그렇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다소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런데 그걸 자꾸 침소봉대하거나 이게 이 흐름 이 추세가 계속될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배터리 산업이나 또는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편한 대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려는 시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의문부호가 조금 얘기 나오면서 약간 그 이제 전기차 살 사람은 다 사서 당분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제 얼리어덥터들은 다 샀는데 그 이제 그 계곡에 빠져들었다. 중간 대중부인 경험하기를 그래서 이런 게 또 전기차가 안 팔리면 또 배터리에도 K배터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뉴스는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아니 있을 수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기차라는 게 메가 트렌드고 결국은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계획에 비해서 어떤 구간에서는 조금 약간 슬로우해지는 지점이 있고 또 어떤 구간에서는 예상보다 빨리 가는 구간도 있고 그렇게 생기는 거고요. 지금은 어쩌면 여러 이유로 조금 슬로우해지는 구간이 생기는 구간일 수도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차량 배출 기준 이런 타겟에 맞춰보면 2032년까지 미국 전기차 침투율을 67% 끌어올리는 걸로 타겟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뭐 빨리 달성될 수도 또는 경우에 따라 늦게 달성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그 구간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다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늦춰진다고 칩시다. 늦춰진다 한들 그게 지금 그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한자리 숫자에 불과하던 것이 이게 지난해 경우에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6.9% 정도였는데 이게 그러면 향후에 10년 정도에 걸쳐서 67%까지 올라가는 게 타겟인데 이게 성장 안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냥 큰 흐름 보시면 큰 흐름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전기차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2차 전지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뭐 한두 달 투자하고 한두 분기 투자하고 말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큰 흐름에서는 지금 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영상에서 한번